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20강이네요. 우리 19강에 뭘 배웠죠? 진행형을 배웠죠? 그쵸? 비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 똥꼬에 ing 붙인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뭐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배웠는데 오늘은 완료형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문장의 동사만 잘 찾아도 문장의 90%는 내가 이미 끝났다고 설명해 드렸죠? 오늘 완료형에 대해서 배울텐데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선생님이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완료형이 왜 힘드냐면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뜻이 똑같아요. 뜻이 똑같은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설명해 드리자고 합니다. 그러면 완료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완료형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플러스 pp를 우리는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선생님 pp가 뭐예요? 오줌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유식한 말로 말하면 past participle. 그래서 past의 p, party participle의 p 해서 pp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have 플러스 pp. 그쵸? 뜻은 뭐냐면 가구부터 현재까지 쭉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pp가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단어 하나를 한번 줘볼게요. 여기 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다는 현재형은 뭐죠? lived. 과거형은 lived. 뒤에 ed가 붙은 거죠. 그쵸? 그러면 과거 분사 pp 형태는 뭐냐면 과거랑 똑같아요. lived. 뒤에 ed만 붙이면 됩니다. 근데 어떤 단어는 현재형이랑 과거형이랑 과거 분사 pp 형태가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먹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우리는 먹다를 it이라고 그러죠. 그쵸? 과거는 it. 그쵸? pp 형태는 eaten. e-a-t-e-n. 그쵸? 그래서 현재 완료형을 쓸 때 have 플러스 ate이 아니고 eaten. 이 pp 형태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하다가 뭐죠? new. 그쵸? 현재형. 과거형은 뭐죠? 했다? need. pp 형태는 done.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 끝났어 라고 할 때 I have don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한번 이 두 가지 문장을 놓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I lived in Korea for 20 years 이라는 첫 번째 문장이 있고 두 번째 문장은 I have lived in Korea for 20 years. 두 번째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차이는 뭐냐면 have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have 때문에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뜻은 어떨까요? 뜻은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나는 한국에 20년 동안 살았었다라는 뜻이에요. 한국어로는 뜻은 차이가 없지만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 I lived 하면 나는 살았었다. 과거의 나의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한국에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도 모르죠. 얘기하지 않으면. 근데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 have lived in Korea for 20 years 하면은 have 때문에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20년 동안 20년 전에부터 쭉 살아서 지금 현재 내 상태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뜻은 똑같아요. 한국에 살았었다. 20년 동안.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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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